아 으 야다 그 너넨 좀 너넨 집에서 좀 살면 안되냐 아 아니 그 희옥님이랑 재승이랑 같이 들어간게 집을 피시방으로 개조해 버린 거기 피시방 만들 거예요? 그럼 진짜로? 응 입장하는 걸로 왔구나 한번 짜봅시다 네 네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들어가면서 아 그 책상을 주문했어? 네 지금 맞춤으로 주문했어? 4인용 테이블 아 따라왔어요 아 따라왔어요 지렛놈 어? 지렛놈 아 이게 지금 갖고 빨리 책상 설치해갖고 그냥 게임을 하는 게 다 어차피 기능이 술술가서 모르니까 아 그래 좀 들어가자 그냥 이거 돌려놓은 게 나을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? 들어가자 들어가자 일단 쉬워 기둥이 형한테 사전 사전 없이 이렇게 해도 돼요? 아니 좋아할걸? 어 잡았으면 싫을 거 같아 조용히 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됐어 그냥 기둥이 침실에 다 때려받으면 돼요? 이렇게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못 나가요 그러네 지금 못 갑니다 지금 설치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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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설치합니다 아니 얘는 안 옮기고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아 아 아 야 우리 팔짓 다 한다 일단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기숙하면 기숙하면 죽여버리고 죽을 거 같은데 우리 이건 진짜 쪽이다 여기 여기 이렇게 아악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왜 까졌어? 왜 켰어 아니 그쪽 이 형 또 나와봐요 그렇죠 대가지 그렇지 오 좋다 오 이거 안 때면 안 될 거 같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까 천천히 자 조심 와 이거 봐 개 타이트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 문 닫혀 문 닫혀요 문 닫혀요 문 닫혀요 이거 긁은 거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야 긁은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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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빠져x2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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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저 다리만 네네 제가 보고 있어요 다리 제가 보고 있어요 이리로 꺾을까요 어깨이 되는 TV 오 되네 됐다 됐다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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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요 벽지니까 까냈어요?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거스럼 떼버리고 치약으로 발라버리는 게 알 거 같아 형님이 치약 바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아니 이걸 아 무슨 상처에 마데카소 마른 다음에 갈아 내면 돼요 누가 가르쳤어요 이걸 따로 제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아 이렇게 아 진짜 조심했는데 어떡하지 덕지 긁어버렸네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 인간의 사각지대에요 아 안 보인다 여기 잘 안 봐요 기둥 좀 더 낫잖아 그치 기둥시면 한 이 정도니까 아니 안 보일 거야 아 제가 도와 드릴게요 아 된다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아우 아우 아 뭐야 뭐야 저기 저기 했어요 아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구요? 에? 아니에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우 기스도 안 돼 아뇨 아뇨 까만 색깔 칠하면 돼 아 뭐야 사나고야 뭐야 뷰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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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뷰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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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 완료! 이거 근데 책상 재질이 둘러져요. 아 근데 나는 이 책상이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. 해봐요. 이게 레전드 진짜. 뭐야! 서서 롤하면 개 잘할 것 같은데? 추워해서 CS 하나 먹을 때마다 스쿼트 하나씩 하는 거예요. 비둥님이 오늘 밤에 늦게 오잖아요. 이렇게 해놨는데 철거하라고 하지는... 왜요? 배고파요? 자체기 때문에 너무 아파. 왜 아프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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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아프다. 안 치우려고 그러죠? 아니야 진짜. 아니야.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. 아니야 아니야. 괜찮지? 괜찮아요. 귀 좀 하고 끼니까 아파. 저기, 기다려요. 하지? 좀 치고 vee 좀 치고... 하... 진짜 아프kar. Unbelievable? 내가 잘했다고? 잘한다. 나 재생이 더 아프네요 펜성 아 너무 잘할 것 같은데? 그것은 길어 점프 높이로ope 아니 이게 아프지 여부가 안 아프다고요? 아니 조절돼가지고 부르지 말고 많이 봐요 나 뛰어온다 뛰어온다 많이 뛰어온다 나이스 잘할게요 기둥이 아마 월드컵 끝나면 올거에요 생각 없죠 지금 그냥 몰라 아직 안 무섭죠? 뭐라고 저 저는 조금 무섭긴 무섭기 시작했어요 선 왼쪽 위 선 밀었다 선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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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아 잘했는데 아니 긴장을 초기화 시키는거mie 이게 곧 기둥님이 오잖아요 축구도 끝났고 수정수저도 문 닫으면 이제 기둥이 온단 말이에요 왜 왜 이렇게 안 무섭지? 기둥이 이거 보고 좀 딱 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서든을 하고 있어가지고 딱 기둥이 오자마자 바로 서든을 우리끼리 놀아보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여기 빨리 앉아서 바로 앉아서 시작할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자꾸 계속 그냥 얘를 계속 끼고 하는 거 같아 아예 서든 펴놓고 기둥이 딱 예상 동선이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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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있어 치고 있어 일단 앉아 누가 죽겠는지 모르겠냐 아직도 혼란 주고 딱 바로 앉게 나는 저하고 아니 일단 앉으라고 지고 싶어? 뭐 물어보려고 할때 이걸로 딱 공중 주는 거 여기 봐 여기 봐 위빙 어? 씨X야 뭐야 위빙 위빙을 내줘야 돼 위빙을 우리 책상도 같은데 그리고 움직임 시키자 아 좋다 움직임 시켜 놓자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쫄깃 졸라 맛있겠다 슬슬 기둥이 퇴명할 때가 돼서 아 근데 게임보다 기둥이 올까봐 더 떨리는데? 아 우리가 그 쫄면 안 돼. 카스라티를 해야돼, 그러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어?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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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빨리 한 명이 와줘야 돼. 아 빨리 한 명이 와줘야 돼. 아 빨리 한 명이 와줘야 돼. 빨리. 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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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 일단 앉아봐, 일단. 아 기사님, 일단 앉아봐. 아 일단, 일단 진짜 없어요. 아 지금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. 일단 앉아봐, 일단 앉아봐. 일단 앉아봐. 일단 클렌즈 지게 되겠어. 일단 앉아봐, 일단 앉아봐. 컨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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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. 컨디, 컨디. 컨디, 컨디. 컨디, 컨디. 컨디, 컨디. 하나 막, 하나 막았다. 다 막으면 돼, 다 막으면 돼. 일단 막아. 잠깐만, 잠깐만. 일찍 자는 위치 보면 안 들어? 위히이이이이 위 이 ними이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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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tra 잡 Techn! 아 아니야 아니야 정확히 브리핑 해 정말로 15 뭔데? 사례류 차례 이거 한 번 눌러 봐 레전드 레전드 신기하지 마 tweet 발 unwilling envy 헤드 5개 아니 안 한다고 야 누교나 봐봐 아 나 밥이나 먹자 아니 무슨 상황인데? 나도 일하느라 또 뭐하실까? 아이 시발 우리 집 왜 피방이 됐냐고 이 개새끼야 피방이야?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아니 너는 이 개새끼야 왜 지랄이 나 제가 어떻게 됐어 아 왜 집이 지랄이 나있어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기둥님이 들어와서 살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 아니 마감을 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야 시발? 뭔 소리야 싫어? 아 살자 아 친구 진짜 외롭다 친구 빚도 많고 어디 가서 살 데는 없어요 니가 왜 나랑 친구야 니가 언제부터 사랑하는 친구였어 아 거기부터 거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어 일단 양파하고 얘기하자 먹었습니다 식구빵 식구땡 외국에 살짝 뒤로 밀어봐 살짝 뒤로 살짝 밀어봐 아이 시발 이게 지금 이 시간 뭔 일이야 여기도 좋아하는 거 같아 좋지 좋지 심지어 외로운데 아 아 좋네 아 좋네 오전 5시 13분 킥 좋은 날 했네 아니 어떻게 자지? 일단 이거 치우고 치우 잡아요 지금? 치우자고요 지금?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치워 치워 빨리 뭐해? 아 아 어린 놈 새끼가 아 형들이랑 같이 자려면 이런 것도 막내 하고 그래 근데 제생이 원래 옛날에 그랬어 제일 어린애가 치우는 거야 그러면 키혹님은 연장 자니까 안 치우고 응 그럼 팀장 넌 치우게 이렇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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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시간 썼들 때 한 번 더 남은 거 갑자기 치우니까 아프대 헤헤 헤헤헤 헤헤헤 하나 모으는 말하면 안 되겠지? 네 명상도 모는 거 명상도 안 나오는데 헤헤헤 아.. 자자 좀 걸쳐서 잘 거예요 난 재승하고 방에.. 방에.. 방에 짤게 여러분? 이게 아닌데? 둘이.. 헤헤헤헤헤 하겠다 봤어 재승 몸이 좋잖아 말라가지고 약간 슬랜.. 슬랜다? 재승이 내 취향이야 슬랜다가? 난 약간 어때? 난 길려문데? 씨바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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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검은이 붙어 있었는데? 헤헤헤 검은이 아니고 헤헤헤 옮기다가 대참사가 일어나는 헤헤 이걸 찍히게 만든 사람 누구야? 누군고 투표로 갈까요? 응 이걸 찍히게 만든 제일 큰 주동자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손 내리세요 자 이렇게 한 표씩 받았어요 오 와이씨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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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날부터 집이나 지랄 자자 어떻게 해 역시 쿨하셨어 우리 사장님 역시 역시 잘자쌤 사랑하쌤 잘 지내보자 다행이다 내 침대는 안 뺏으려고 했어 내 침대는 안 뺏으려고 했어 슬렌더 와 빨리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빨리 위험해 어? 안 돼요 왜 안 돼 티셔츠 벗고 빤스완 입어 티셔츠 벗고 빤스완 입어 불 끌게요 잘자 얘들아 잘자 잘자 형 잘자 형 한 시간 자요 잘자 자기들 아 옷 벗어 아니 티만 입고 팬티는 벗어 시발 좀 하자 나 양말 신는 거 좋아하니까 양말 신고 와 흰 양말 말 들어 그분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야 연구하고 싶어? 잘자요 카메라 꺼야겠다 나 양말 신고 멍 멍 멍 나 좀 줄게 여기 너무 티셔츠만 있는데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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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